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로는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월 학력평가 총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3월 학평도 그렇고 4월 학평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학생들이 뭘 어려워했는지 좀 점검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사실 4월까지도 한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시험이 이제 6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뭐 총평이나 학습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어떻게 나왔는가? 등급컷 나왔네요. 48, 44, 36, 30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예상 등급컷이고요. 등급 48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오답률 베스트 5가 나왔는데 17번 문제 이거 좀 이따 볼 거거든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 정답률이 한 39%밖에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거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뭐가 나왔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 거니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것부터. 17번 문제가 정답률이 39%예요. 많이 틀렸네요. 학생들이. 이거는 일단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지막 단원의 내용이라서 아직 내용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어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 이거와 식현상은 두 개가 묶어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잘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기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가 안 되어 있다. 기본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틀린 학생들은. 뭐 지금은 뭐 선생님이 잘한 친구들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 못한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 제시해 줘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안 됐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시선속도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선속도와 도플러 효과의 관계를 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도플러 효과랑 시선속도가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속도 갈 때 V는 C 곱하기 람다 분의 델타 람다로 구하죠. 그죠. 그래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가. 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별이 돌 때 그 위치 관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얘가 편의를 나타내고 어느 위치에서 식현상을 나타내는 걸 알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보통 식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를 궤도상에다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다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그림 꼭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주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판단을 하시고 이유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또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틀리는 거 또 틀리면 안 되거든. 그게 공부가 안 된 거잖아. 또 틀리는 거만 안 틀리잖아. 그럼 성적 무조건 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아 요거는 이제 엘리뉴 문제입니다. 엘리뉴는 그 약간 선생님 무슨 생각하냐면은 엘리뉴는 좀 시대의 난제가 된 것 같아. 엘리뉴는 오던뉴 베스트 파이어 맨날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엘리뉴는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집에 610문항 정도의 문제를 실었거든요. 내 기출문제집에. 근데 거기에 60문제가 엘리뉴 문제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재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재수생들이랑 N수생들이 엘리뉴 문제를 기똥차게 잘 풀어요. 재학생들이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 등급이 갈리는 문항이란 뜻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엘리뉴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죠.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엘리뉴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해. 무역풍이 약화됐어요. 그럼 무역풍이 약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반의 현상들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현상들이. 예를 들어 바람이 약하니까 해류가 약하겠지. 그럼 거기에 무슨 해류 흘러.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이런 애들 흐르잖아. 적도 해류들. 무역풍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도 해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약해져. 이런 것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알게 된 건 기하 편차 나타난 거죠. 기하 편차는 여러분들 워커 순환의 모습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뉴 문제는 워커 순환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련의 이 로직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엘리뉴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소들이 이제 자료 해석할 때 새로운 요소지 하나씩 들어가거든. 들어가도 기본적인 내용들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요. 뭔가 새로운 자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틀린 학생들은 아 나 기출을 소홀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인 로직 파악하는 거에 내가 패턴 훈련을 들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너무 안 틀리게 좀 여러분들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엘리뉴 중에 조금 쉬운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틀려가지고 아 이거 또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수업실 저 해설 시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동서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 포인트야. 나중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경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 나온 문제인데 요 그림이 좀 생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답률이 48%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일단은 두 개의 속도. 속도 비교하는 거 있잖아. 표층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심층보다. 뭐 많이 차이 난다면 100배까지 차이 나요. 속도가 100배 차이 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그 내가 이거는 해설에서도 얘기했는데 빙하가 녹으면 물이 차가워지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생각해 봐. 너희들이 그 맥도날드가 가가지고 콜라를 샀어. 근데 콜라에다가 얼음 담아주잖아 보통. 얼음이 녹아. 그럼 콜라 더 차가워져? 아니잖아. 우리 알잖아. 그쵸? 빙하가 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맹물이 들어가는 거야. 담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염분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밀도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차가워지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굉장히 신기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수업시간에 주장하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진다가 이거야.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뭘 드리냐면 요거. 요거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명가는 지대에 범위를 갖다 준 다음에 얘네들의 공전궤도 장반경을 갖다가 이제 요거다 찾는 거였거든. 어차피 여기서 보면은 동그라미 기어로 최단거리니까 요게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 원을 그려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원계도니까 최단거리 찾으면 한 점 두 개씩 나오거든. 그래서 최단거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거였는데 양쪽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고 에너지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따져주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로직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까다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면 많이 드려요. 학생들이. 근데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것도 기출 문제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이제 다음 정답률 낮은 건데 요거 과정이죠. 요 과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태양질량 정도 되는 별하고 비슷하거든요. 태양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이 별의 진화경력은 꼼꼼하게 알아주셔야 된다. 각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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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생님 개념편에도 그렇고 수특에도 여러분들 이거 다 나와있습니다. 그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 종료한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대.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헬륨 핵이 쪼그라들잖아. 그래서 온도를 올려야지. 얼마까지? 이렇게까지 올려야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헬륨 핵이 수축하는 단계거든. 그걸 찾아내시는 게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된다. 디테일에. 그래서 공부가 아예 안 된 친구들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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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총평. 이 4월 학평도 마찬가지로 문항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습 용도로 굉장히 좋고 현재까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를 아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의 문제들에서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문제를 다 맞춰줘야지 반드시 수능 때 1등급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도 아주 까다로운 건 없었는데 몇몇 조금 꼬아놓은 거에 많이 틀렸으니까 뭘 틀렸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평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라 학평시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평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이것도 안 들으려나? 학평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소들을 모평이나 수능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 내가 수업 시간에도 해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판의 경계를 학평에 다 줘요. 뭔지. 여기 수렴형 경계야. 발사형 경계가 다 준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이나 모평에 가면 안 주고 그냥 내는 거야. 똑같은 그림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이후에 학습 전략. 여러분들 4월달은 보통 내신 기간이 있는 달입니다. 내신이 있어요? 내신? 이때? 그래서 내신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공부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걸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보통 정시 파이터들이 많아요. 연수생들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후에는 공부를 하실 때 정시 준비를 하시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는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아니면 내가 N의 독을 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기출이나 EBS도 마찬가지야. 두 개 다. 두 개의 N의 독을 했는가 아니면 이 전 단계로 가면 개념이야. 개념 안 되어놨으니 당연히 개념부터 하셔야 됩니다. 개념부터 하시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기출 EBS 했어. 근데 N의 독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내가 한 번 풀었어. 근데 또 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지겨워. 응?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기가 1, 2, 3, 4, 5 이렇게 나와있잖아. 1, 2, 3, 4, 5 그치? 번호가 그치? 그 번호를 지우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알겠죠? 이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푸는 게 여러분들 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약간 주관식의 형태처럼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품이 하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강좌에서 개념 강좌 이미 끝났고요. 기출 강좌 이미 끝났고 EBS 강좌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완강시켜놨습니다. 이거 3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강좌를 들으셔도 되고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 심화 강좌로 넘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4월 내에 여러분들 선보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좌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코어 특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잘 돼야 그 다음 심화를 하고 문풀을 하지. 그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개념 기출 심화 문풀 파이널이잖아. 이게 기본 틀이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한 번 더 풀다? 그러면은 지우고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또 열심히 수업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